10대 청소년이 학교 내에서 총격을 가한 서거스 하이스쿨 총격사건. 자살을 시도했던 총격범이 오늘 오후 숨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산타클라리타 지역 서거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용의자가 오늘 오후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은 용의자 네다니엘 버하우스가 오늘 오후 3시 32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5명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을 사살하고 3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격을 받고 숨진 학생은 15살 그레이시 엔냥과 14살 도미닉 블랙웨이 군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학생은 풋볼팀 소속으로 매우 활발한 소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에는 두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장소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숨진 두 학생을 애도하는 촛불 예배는 오는 일요일 저녁 7시 산타클라리타 중앙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LAS SBS 이원정입니다.